다들 죽여주지? 아이고 이거 원했어 아이고 너무 좋아 다 어땠네 우와 진짜 이빨 반쯤 없는 것 같아요 아 찾았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크롭 나이트라는 게임입니다 약간 숨바꼭질 대바데 같은 느낌의 게임이죠 나온지 한참 되고 유행 다 지났을 때 뒤늦게 슬쩍 꺼내보는 포럼 나이트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같이 활동해주실 멤버분들은 오로켓씨, 새벽씨, 키미밍씨, 폰다씨입니다 반가워요 좀 늦은 밤에 제가 심심하다는 이유로 그냥 불렀는데 이렇게 모였네요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맵이 총 8개 있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해보죠 랜덤은 없네 고로켓님 없이 해요? 잠시만요 아 이게 그냥 시작 눌러면 바로 게임이 시작돼 그러면? 일단 뭐 기다리는 겸 한번 보기나 하자 아 이렇게 4명인 상태로 시작하면은 한 명이 술래고 세 명이 이렇게 숨는 역할이구나 야 되게 캐릭터들 매력적으로 생겼다 얘네는 쌍둥이니? 비슷하게 생겼네 사장님 퍽 넣으세요 아 어 퍽 점프 시 스테미나 소모량은 40% 감소 이러고 내가 레디를 하면 되는 건가? 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은 아마 새벽이랑 훈다인 것 같고 아니네 키밍이었네 어? 고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아 이미 되네 어 중도 참여가 되는구나 좋아 왜 이렇게 어 뭐야 바로 시작됐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럼 술래가 새벽이 무슨 소리 뭐야 다 안 잊었어 하여간 저런 거 잘 걸려 일단 연습판이니까 이 망치는 뭐야? 망치 왜 들고 있어? 어 좌클릭하니까 사물로 변했어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 왜 안 바뀌어 어 됐다 저 밖에서 난리나고 있는데요 저기 이거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 이거 누가 봐도 사물 아니잖아 나 왜 안 움직여져? 나 안 움직여져 어 움직인다 제가 올라타고 있어가지고 안 움직인 거예요? 아 아니에요 컨트롤 미스했던 거 같아요 뭐 뭐가 날아다니는데요 저 소리 지르는 건 뭐지? 광역기 같은 거예요 이게 누구실까 이거 뭐 어떻게 해 어 이런 식으로 어 이건 대바네랑 같은 형식이구만 이거 고치다가 실패하면은 위치 떠요? 아이고 눈난다 새벽아 네 아니야 살려놔 바빠요 저 지금 어 그런 거 같아 어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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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모든 생존자는 살인마에게 보입니다? 와 대박 아 이거 수리할 때 실패하면 위치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순간적으로 보여요 아 순간적으로 아 나 백만번 정도 실패했는데 새벽이가 여기로 안 오길래 열심히 노는거죠 뭐 와 미친 어? 뭐야 어어 오 구급함도 했구나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뚜둣 이거 똑바로 세우려면은 내가 미묘하게 컨트롤해서 세워야 되는 거야? 이거 쉬프트키 누르면은 똑바로 세요 어떡해 어 이건 뭐지? 프로코인으로 상자를 열 수 있구나 오 누구야 살려줘 이리와 무서워 뭐야 뭐야 건초터미가 움직이고 있어 개 커 저거 뭐야 다른 걸로 변신하고 싶어 이 건초터미 싫어 이거 변신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플릭인가 그럴걸요? 응 아 근데 건초터가 더 잘 점프 잘하네 아이씨 어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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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네 까비 누구야 왜 안 도망갈까? 어 어 도망가야지 어떻게 뭐하는 짓이지? 이게 살려주니까 계속 만만하게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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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를 내리칠 수 있구나 누구인가요? 안 돼 안 돼 도망쳐 도망쳐 머리 내려 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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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미스 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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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살려주세요 도망쳐 도망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또 닿 metallic 손이 그돌 잡혔어 이거 어떻게 해 오 이게 다른 생존자들의 위치를 볼 수 있구나 어떡해 어떡해 오 됐다 여기 있어봐요 어 뭐야 살려줘 머리통 도망쳐 도망쳐 박살났어 와 근데 주변에 사물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진짜 변신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찾기는 하겠다 잘 모르는 사람들 뭐하는 곳인가 보인물들은 근데 다 찾겠지 우리가 왜 내 앞에서 그래 아니야 자 누가 뽀짓거리는가 아 누구인가 가민성 대장국 누가 이렇게 못 참아 나야 나 여긴 나야 못 참아 다 바울토리 붙인다고 응 난 끝났어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 그러네 아무도 죽진 않았지만 아무도 탈출하지 않아도 될 수 없어 예 승리 아 이게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도 지는구나 사람이 그래서 기계를 돌리면 30초인가? 3초인가 늘어나요 새벽이 왜 이렇게 화가 많아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얘가 터지게 해야 돼 비가 부족해 그러면은 그냥 계속 랜덤인 거야 살인마가 그쵸 아니면은 바꿀 수도 있어요 오 그래? 넵을 바꿔서도 해보자 되게 뭔가 데바대보다 좀 라이트한 느낌이네 훨씬 재밌어요 살인자들 머리 때릴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넵이 훨씬 좁은 느낌인데 그렇구만 아 이게 이걸 지금 저라고 하셨던 거군요 아 고로케야? 아 고로케다 고로케 고로케 가나? 내가 레디를 했었는데 해제했나봐 이게 뭐지? 저택이다 어떻게 해봐라 우리 이번엔 좀 제대로 해보자 고로케 살인하잖아요 개빡 집중해서 해야겠는데? 뭐? 거미 뭐야? 오 새벽이는 염동력을 이용해서 수리하네 네 이게 기본 갖고 있는 그거예요 아 염동력 잘 못 쓰네 이럴 줄 알았지 야이 개색! 어이 개 커! 아 이거 못 맞추겠어 아아! 아 이거 어떻게 튀어! 이! 아아! 아니야! 나 사물인데! 아아! 내가 다 터뜨린다 이! 이! 열공 이! 아! 잡혔다 그만 따라와! 미친 고로케! 아 고로케 진짜 집요해 진짜 무서워 어? 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 아! 화이팅! 아 고로케 너무 열심히 해 아! 방송 분량도 안 챙겨주고 어어어 전화 성장 집이 의자나 사내고 있으니까 내 다리 힘들 겁니다 없어! 안 돼! 안 돼어! 안 돼어! 안 돼어 어 어 하우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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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 내 앞에서 지나가는데? 너무 무서워 아 이거 은근히 변신하는 목록 찾는 것도 어렵다 아 괜찮아 야 하필이면 이거야 와 움직이지 않는 모든 생존잔 살인마에게 보입니다? 야 그러면은 수리하고 있을 때도 모습이 다 보여? 네 안녕하세요 아 방금 비명소리 뭐야 아 저도 못하고 이거 업고 있을 때 머리 후드려 쳐서 하면 떨궈요? 맞아요 떨궈요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계속 기절이죠 도망가지 않나? 도망갈 수 있었어 그럼 적극적으로 잡혔을 때 가가지고 머리 후드려 패야 나 살려줘 도움 도움 세 번 말하니까 더 이상 도움 할 수 없어 조용히 해 도망갈 수 없어 안 돼! 대신 귀여운 아라파카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젠장 쉬프트 그 뭐야 최민아 얼마나 남았는지는 안 나오나? 아아 자꾸 지금 보내하고 있지 안되겠다 곰틀거려 곰틀거려 오 야 이거 구하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짧구나 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뭔데 의자가 열심히 흔들어 엉덩이 흔들어 안돼 춘다야 어디갔어? 같이 수리해야지 도망갔어 아예 눈앞에 고로케디 위 보이길래 어디 있을까 휘미맹 잡혔냐? 네 어디냐? 왜 안보이 아 저 의자만 표시가 되는구나 아니 변신을 할 수 있어? 아니 변신을 할 수 있다고? 살인마가 변신을 할 수 있으면 너무한거 아니야? 여긴 제 자리입니다 놓으지 마세요 오 나이스 벗어났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아좋아 좋아 아니 저 비명소리 좀 어떻게 해봐 아아악 이런나니까 아 살려줘 너 죽었네 어? 나 왜 갑자기 수리 속도가 가속이 붙... 아 쟤 원거리로 수리하고 있구나 어 뭐야? 아 젠장 아니 와 모든 프로모신이 파괴된다고? 어허 아 아 어떻게 해봤어요? 으아아악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동안 그걸 해야겠어 설정을 좀 먼저 해 어디갔지? 벗어났다 벗어났다 얘들아 2분 40초 남았다 수리 좀 해라 이것들아 아니 어떻게 하나를 못 고쳐 이거 아니 진짜 오래 걸리긴 한다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오래 걸리긴 한다 이거 수리하는게 그 데바드에 한 3배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됐어 드디어 뭐 어디 같은 어디갔니 AKA vais 왜이렇게 즐거워해 새벽이 새벽이 너무 즐거워하는데? 아 너무 재밌다 야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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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문 다 닫혔네! 아이고... 그치? 빠르게 살려주세요. 안녕? 그렇게 말을 하면 고로케가 알잖아! 조용히 있어야지! 어쩜 피자예요? 피! 아 왜 모든 보이는 기기가 수리를 하면 다 새 거야? 지금 부시고 다녀서! 아... 기계를 부셔서 속여야 돼? 맞아요. 조금씩 다 알아요. 너무 살인마가 유리하다고 생각 들지 않아? 어? 그리고 아까 남은 시간이 늘었네? 기계 하나 고치면은... 아... 기계를 고치면은 시간이 늘어나는구나. 맞아요. 지금 늘어납니다. 늘어났죠? 안돼, 고치지 마. 절 죽였으니 그걸로 만족하세요. 어느새 빡짓중중. 다들 너무 조용해. 이거 수리하고 했을 때는 살인마의 위치가 안 보이네? 이제 보이네. 놔라! 계속 끊기네? 놔라! 놔라! 안돼! 하지마! 의자 없지롱. 으으으... 아이 까비! 안돼! 잘했어. 아... 마라 넘어가네. 키워! 어, 잠깐. 이거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거? 아, 나이스. 뭐야 이거? 도망치지, 여기 보고 있어요. 도망치지, 여기 보고 있어요. 너무 빨리 왔어요! 아, 너무 빨리 왔어요! 아! 으아악! 하하하하하하 오케이. 키밍이 이리로 도망 올 줄은 몰랐지. 아이씨. 아이씨. 조금이라도 멍 때리면 바로 터지네. 냥! 냥! 이렇게 귀여운데 때릴 거냥? 너 미쳤냐? 아하하하 웃어버려. 나 이렇게 귀여운데. 웃어! 아이씨. 어? 수리 속도가 살짝 증가했습니다. 아... 생존자가 얼마 안 남으면 좀 유리해지는구나. 오케이. 관전해야지.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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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웃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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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면 소리 안 나요. 왜 이렇게 자꾸 운보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아! 아, 나 계속 소리 나는 줄 알았지. 아, 이거 수리했던 거구나. 흠. 수리 안 한 건 빨간색으로 나오는구나. 수리한 건 하인색으로 나오고. 사악한 도로케 어디 숨어서 원래 쳐다보고 있을까? 나 이 상자 같은 거 열어보고 싶었어. 뭐? 뭐야? 방금 에너지 드링크 드셨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에너지 드링크 드세요! 에너지 드링크 드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선생님! 앉아, 형! 아아아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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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바로 앞에 의자가 있었네! 아, 쓰레기 게임! 아아아아아악! 지금 초스 줄어들고 있잖아요, 사장님. 저 초스가 타린마 근처에서 캠프를 까고 있으면 안 줄어들어요. 오! 신기하다! 아, 그래요? 나, 이거? 뭐야? 뭐해? 하하하하하하 말하다, 의자다! 하하하하하하 뭐 하지? 아, 진짜 겁나 웃기네? 왜? 아 형!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뭘 켰어? 이거구나? 시라! 아 내 눈! 템 팔로우! 템 팔로우 게임해! 좋아! 잘해! 할 수 있다! 이거 근데 저것도 할 수 있지 않나? 나이스! 충전자로도 변할 수 있지 않나? 맞아요! 맞아! 아까 변하던데? 어디 갔지? 아 진짜 너무 무서운데? 사장님! 4,000원이나 있으시면 좀 아이템 좀 드시지! 못났어! 아니 젠잖아! 모든 생존자의 아이템이 사라집니다! 아직 안 샀어 사장님! 아... 내가 피 땀 흘려 돈 다 사라졌어! 근데 이 망치 표시 뭐예요? 이거 내 특성인가? 네... 그... 지금 사장님이... 캐릭터가... 벽을 세울 수 있어요! 가벽 같은 거... 무슨 키가 있었을 텐데? 오! 새벽님이 없네? 오! 그쵸 그쵸 그쵸! 어... 만들기 전에 부셔버렸어요! 이게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구나! 쓰레기들! 아 아깝다... 아 역시 고로케... 고로케에 잘 어울리는 캐릭터다 근데... 사장님이 발전기 다 고치셨네... 그러네! 이 쓰레기들... 어 이거 오그로를 끌었으니까 이게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 그것도 맞는 말이다! 재밌었다! 이제 그만할까 봐요! 사장님도 살인마 한 번은 해보셔야죠! 그치! 다른... 에... 뭘 추천해요? 개인적으로 야영지 재밌어요! 야영지? 보자! 할머니! 진짜 그레니가 있네! 사기꾼! 능력을 조금만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사장님! 그래 그레니로 하자! 영채와 할머니가 짧은 시간 동안 보이지 않게 되면 빨라집니다? 오... 원거리군요! 아 나 펑 설정 안 했다! 아 이거 저런... 다들 죽여줘줘! 아이고... 이거 원했어! 아이고... 너무 좋아! 다 어땠네! 와... 진짜 이빨 반점 없는 것 같아요! 찾았다! 이거 어떻게 빨라져? 이게 빨라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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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을 이렇게 던질 수 있구나! 아... 낑겼다! 아 이거... 은근히... 아... 아... 이거... 이거 은근히 어렵다! 칼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 아니... 크기가 작으니까... 어어... 이거 어떻게 해라! 부셔야 돼요! 살인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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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살인마 맞죠? 아... 애들이 다 다 농락해! 에이... 에이... 나 어디 있어? 어... 곳곳에서 다 터트리고 그러세요! 아... 맞췄다! 아... 쟤 푼다구나! 아이고... 귀여운 동이 푼다! 달려주세요! 귀여운 동이 푼다! 이 칼 던지는 거 되게 어렵다! 아이고! 출발! 됐다! 우클릭으로 들기? 의자가 없어요! 여러분!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나이스. 푼나만 노린다. 제일 맘만 노린 푼나. 뭐지? 이래오렴 푼나. 아니! 따뜻한 할머니의 품으로 오렴. 할머니 너무 차가워요. 할머니 품이 너무 차가워요. 최면 의자에 놓기. 됐다. 할머니 품이 너무 차가웠어. 여기 계셨구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이리 와. 내가 품나면 너무 괴롭힌다. 다른 애 잡아야지. 감사합니다. 제가 또 사장님의 이 넓은 마음의 한명 깊게. 죽어. 어? 뭐야 이거. 담배낭입니다. 사장님. 후방차. 아야야. 어떻게 맞았어? 작은 게 없어. 작은 게 안 보이지? 지금. 어? 작다 이거. 좋아. 아닌가? 큰가? 큰데? 왜 이렇게 크지? 어이구. 안 돼. 이리 와. 존내 흔들어. 존내 흔들어.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는데? 좋아. 아이고. 아니 너 왜 계속 여기 있어. 왜 계속 눈에 밟히냐고 너. 사장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 사장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 사장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 사장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 여기 앉아 있으렴. 우리 귀여운 손주. 여기서 푹 쉬고 있어. 할머니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니 어떤 스바라시가. 네 더 줄 것 같아. 이리 와라. 우리 귀염둥이 손자들. 이리 와 할머니가 편하게 해줄게. 안 돼. 안 돼 잠깐만 도망가. 어? 여기 통기타가 뛰어다니네. 아주 활기차요 통기타.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안 변해. 아 뭐야 이거 언제 왔어. 투명이 능력이랑. 아 뭐야 저거. 2단 점프. 아 나는 안 되고 쟤는 되고. 이게 이렇게.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쪼금해. 야 장난해 저거 어떻게 때려. 야 저거 너무 쪼금해. 내가 어그로 끌고 있으니까 푼단지 살려. 안녕. 쉽지가 않네. 아 알 투명을 써버렸네. 아 돈이 없네. 안녕. 아 이거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 편히 앉아 있으렴. 아 차가워. 아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어. 으아. 아니 잠깐 콩단님. 어. 아니. 아니 이거 구해 주는 건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아아아아아아. 기계도 벌써 지금 세 개다 고쳤는데.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잘해? 눈뽕 까비. 싫어해요. 싫어해요. 할머니 버둥버둥. 싫어해요. 가만히 있어라. 할머니 차가워요. 저 뭐야? 저 뭐야? 저 당기는 뭐야? 싫어해요. 아 뭐야? 아 놓쳤어. 머리. 아이고 까비. 눈뽕. 좀 가만히 있어라 얘들아. 싫어해요. 놔. 저 근방진 책 어디가 너. 아 걸렸구나. 돌려막기 하는데 이거? 사람 돌려막기 하는데? 으악. 죽는다. 맞아 이거? 얘 뭐 능력이 무슨 회복을 시켜준다인데. 어차피 누우면 들리잖아. 이 스바라시 왜 아까부터 자꾸 랜턴으로 변하는 거야? 안돼. 왜? 바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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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썩을 놈아. 죽었다. 너는 수리 안 해? 다 어딨어? 어 찾았어. 어? 고치.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라고. 이리 와. 어? 아 이쪽 못 돌아가는구나. 아하. 어? 이게 안 맞아? 어 애들이 초보 농락해요. 이리 와. 금방진 토끼야. 어? 죽었네? 마지막 목숨이었나 봐요. 이게 꼭 안 쳐야지 마무리되고 그런 게 아니어서 되게 좋다. 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수리 속도도 빨라져서. 엄청 빨라요. 성전자들한테도 약간 보너스가 있네. 맞췄어. 에비? 이거 오랫동안 계속 추적하고 있으면 이동 속도 좀 증가하더라. 네. 찌끼! 에비! 에비! 찌끼! 아 까비 아! 오. 수리 속도 증가하는 거 봐. 엄청 빨라졌어. 엄청 빨라졌어. 아니. 탈출 탈출 탈출! 탈출해 탈출해 탈출해. 걸렸구나. 아 안 돼. 아 안 돼. 아니 푼다가 제일 마지막이었네. 또? 기가 막히게. 야 승리. 까비. 너무 너무 무서워. 아이고 우리 손주들 조용히 잠들어서 아주 좋구만. 자축. 아 뭘 뽑았어. 자축. 이벤트 한 번도 안 썼다고? 아 그걸 살인마가 쓰는 거야? 네. 아 정기적으로 발동이 되는 게 아니라? 와 나 이벤트 한 번도 안 쓰고 이겼네? 와 역시. 그러고 보니 그렇네. 다른 맵. 학교 가보자. 아 좋아요. 아 후원까지 해서 알려줬었다고? 아 나 전혀 안 들렸어. 나 진짜 너무 빡 집중했나 봐. 아주 그냥. 직업을 죽이는데. 혈안이 흘렸어. 근데 이 맵은 살인자가 하기 좀 빡셀 텐데. 어딜 해도 못 할 거 같아가지고 괜찮을 거 같아. 난 2층에 없는 맵이 낫지 않아요? 어딜 해도 못 할 거 같아. 괜찮아요? 귀여워. 알았어요. 울지 마요. 채팅창 자주 봐달라고? 너네 이 게임 하면은. 진짜. 절대 못 봐요. 절대 못 봐. 절대. 추격 나가는 순간부터 온 신경을. 추격하는 사람도 눈을 못 대. 완전 서로 빡 집중해야 돼. 수리하고 있을 땐 수리하는 거에 또 집중해야 돼서. 어떻게 또 내가 있는 줄 알고. 사장님. 바로 쓰러졌어. 어떻게 기가 막히게 또 내가 딱 움직일 때 눈이 마주쳐가지고. 본다시 아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유 까비. 아유 까비. 아유 까비. 아유 늦게 했는데. 어디 갔어? 아 시간 안 지난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갔어 이미. 어디 갔어? 뭘 부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디 갔어? 그녀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어디 갔어? 확실히 옆에 있으니까 시간이 안 흐르네. 좋다. 좀 더 있어줄래요? 아우 야 인형 졸라 시끄럽네. 구해줘. 어? 이히히히히. 아유 씨. 끝내. 어? 어이구. 야 구해주기에는 하고 가자. 아 저 멍청이. 아 눈뽕. 아 눈뽕. 잡았다. 아이고 저 우매한 것. 잡았다. 안녕. 아이고 눈뽕 너무 느리다. 나이스. 아이 까비. 이거 뭐야. 과장님 어디 갔어요? 과장님 어디 갔어요? 아 귀여워. 왜 못 찾겠어. 야 학교가 맵이 엄청 넓다. 맞아요. 이게 어렵네요. 아 이거 안 데려졌네. 아아. 회복도 좀 해줄까? 회복이 되나 이거? 아직은 괜찮아요. 그냥. 불광풍쿵하네. 뭐지? 여기? 나 어떻게 나가지? 찬물로 변신해서. 2층도 가볼까?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말해주면 우리는 1층으로 가지 마아악! 저거 고단이도의 그 속에서. 맞아 심리전이라고요. 아아. 그 정도인가 아내가 나 혼나를 너무 순진무가하게 봤네. 어디 갔지? 있었는데. 아이고 씨. 뒀다가 뒀다가 틀렸네. 막아. 막아. 뭔 소리야, 이게. 어, 형! 아이, 또 어디 가든지 못 찾게 돼. 난 왜 이렇게 못 찾는 거야? 아, 잘 찾는 건 아픈다! 저거 어딨지? 하지만 의자를 못 찾는군! 아, 아, 코앞이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이고, 사장님 두 번 앉으셨다. 누군가 실패하는 소리가 들렸어. 어, 어디야? 우와, 진짜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어, 언제 왔노? 뭐야,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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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나이스. 다 고치고 터졌구나. 와, 진짜 간발의 차로 다 고치고 터졌어. 어, 내 머리통. 잡을 수가 없어. 나는 사장님밖에 못 잡나봐. 넌 마! 나도 못 잡을 거지 롱! 아아아아악! 아아악! 아, 뭐야, 왜 또! 내가 있을 때만! 내가 있을 때만! 아아아악! 어, 어디 갔지? 못 찾겠네. 에라이. 이걸 놓치네. 아이고, 잘못 변신했어. 아아아악! 아, 왜, 왜 뒤로 가. 그 비명 지르는 기술 있지 않아? 썼어요. 아, 쓰고 있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요. 맞아요. 저의 최선이 자당 있게 보이지 않는 거죠. 미안해. 이벤트도 쓰고. 어, 잘해봐. 내가 못 했던 거 다 해. 아, 이렇게나 노력했는데 아무도 잡을 수가 없대. 에이, 짜증나. 에이, 짜증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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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수리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수리했네.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갈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흐흐흐흐흒 열지 마! 진단이, 여기 문 열렸어요. 열네요. 여기 속 보여요. 어허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 방구 깨요. 아, 웃겼어. 어우, 아건네. 아아아아악! 에이, 네이. 왜, 왜, 왜!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게 나야! 저런. 우와, 사장님을 잡았다. 어? 공타님 다 봉쳐야겠다. 날 동정하지마. 날 동정하지마. 동정하지마. 히밍이 아직 안했구나 살인마. 좀 새로운 거 해봐. 네 안해본 거 해보려고요. 마지막은 멋있게 파타스틱 빌로 가보자. 너무 재밌겠다. 아니 근데 휴대 구급함도 생각보다 쓸모가 없어. 자력장갑만 쓴 거야. 응. 뭐야? 나 안 바뀐 채로 레디 됐어. 저도 안 바뀐 채로 레디 됐어. 제 스킬이 뭐라고? 뭐야? 아이씨 저거 써버렸네. 아 나이씨. 왜 발전기가 안 보여. 여기 있다. 아 꾹 누르고 있어 되는구나. 아 뭐야 이게. 잘 모르겠어. 무슨 능력인지 못 봤어? 뭔가 돌진 난다는데. 잘 잡는데? 형타로 잡았어요 그냥. 밖에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풍사님. 좀만 있으면 앉혀 드릴게요. 잠시만. 너무 젠틀해. 너무 젠틀해. 너무 젠틀해. 아이씨. 아이씨. 잘 모르겠네. 사장님. 너무. 아니 좀. 올라가 이 새끼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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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장이 너무 감쪽같았어요. 그렇지? 이건 누구도 눈치채진 못할 거라고. 다들. 날 구해줄 생각은 아무도 없는데까지. 아니 나는 너무 멀어서. 이게 실패했을 때. 대바대처럼. 나 여기 틀렸다. 이런 느낌은 아니네. 어디 쏜데? 뭐였지? 사라졌나 그새? 도망쳤나? 어디로 갔지? 감사 감사. 사장님이 이거? 마이 보드에 자연스러운 척 가고 있어요. 아이씨. 이거 안 넘어가네. 아우. 저기요. 어디 앉히지? 아 나 발버둥 쳐야 되지? 아... 겁나 멍 때리고 있었네. 발버둥 발버둥 발버둥... 아야야 이 겟... 저기요. 야. 저기 치아. 아 데려가야지. 여기 되게 따뜻하고 아늑하다. 여기서 불멍이나 때리고 있을까요? 어머 이뻐라. 아무도 못 걷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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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못 가자...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어 그러네 범이네 좋다! 풀렸다 가자 이제 어디 계시죠? 침정 야 여기는 변신할 게 아무것도 없네 아 네 아이템 아 바로 타러 메이탑 이제 몇 번 멋있는 게 안 남았네 왜 또 있을 것 같은데 뭐 스틱이 오해 5 고매 저파리 페이지로 어디다 까 그 라이터 음 아 머리통 안 돼 스스로 받은 함정에 걸렸어 도망가 거기서 그렇게 잡히면 죽는다 어디 갔어? 잠잠잠 아니 기계가 어딨어? 나 왜 안 보이지? 아 저기 있구나 아니 너무 대놓고 있는데 대놓고 있는 기계? 이건가? 그렇죠 그거죠 여기 뭘로 변신했는데? 뭐지? 방석 다시 다 세워 죽은가?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죽어 안돼 ều 엄마 손재 개보러 잘 뚫어도 Down 우매한 것 안돼 안돼 안되 여기 어디 있었대? 어디 있었대? 어디겠는데 Mario 소리 갑자기 하필 의자 앞에 숨었네 내가 또 이건 누구야? 어 데쉬한다 아우! 꼈네. 저게 말이야. 아! 날쑤! 아하! 왜 또 잡으셨을까? 왜? 사장님 자리가 비었거든요. 저 대표놨어요. 아! 의자가 너무 차더라고. 아 까비야! 어? 뭐야 살벼기 죽어버렸어. 빨리 열어요. 어그로 많이 끓였으니까. 문이 많이 뻑뻑해. 문이 왜 이렇게 뻑뻑해 이거! 이거 AS 기사님 불러야 돼요.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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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나이스! 아니 젠장! 아 나갔다 와아! 아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아이고 이 저런! 아이고 저런 분다니야! 아이고 저런! 어? 문 열다가 변했구나. 무기력해 무기력해. 아 어떻게 소리 없어. 으아! 으아! 아 흐흐흐헣! 변해! 나이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원래! 떼어! 떼어! 그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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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1초! 1초! 아이카미 아! 아아 못 나갔어! 못 나갔어! 훈다 너 문 앞에서 못 나갔어. 화장만 나갔다. 하지만 그래도 승리로 뜨는데요 카메라 나가서 승리 아 그렇구나 아 갑자기 불렀는데 엄청 재밌게 같이 놀아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재밌었어요 자 프롬 나이트였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노과정요 바이바이 바이바이